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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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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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сп이 tal 소장 붓도 조금만 블렌딩 저희자리 가시면 까만 상자 있잖아요 그 안에 부가가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오셨네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어디 가든 다 오셔 빈대도 모르시나? 모르실리가 있나? 사람들이 사진 찍지 않아서 러너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러너 거치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세워서 사용하셔도 되고 좁으시면 이렇게 집이 좁으시면 턱으로 잘라서 반만 쓰셔야 되고 스티커 같은 거 붙이셔서 쓰셔야 돼요 주의점이 어떤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라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밀리털 위주로 안 하고 덤프라 위주로 안 해요 덤프라 위주로 안 해요 밀리털 위주로 안 해요 밀리털 위주로 안 해요 동그랜 안 해요 멀리털 위주로 안 해요 안 해요 강렬소 오셉 오벨 육입 오셉 오벨 우리의 정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